아 오셨어요 네 잘 시간 이제 저기 기도요 으 오늘부터 제가 할게요 올케 가 이제 숙제 넘기세요 저한테 으 어제 보셨잖아요 제대로 잘할 자신 있어요 으 으 으 으 그래 결혼 했으니까 이제 옳게 모으시지 아 그 찐한 마음으로 할게요 정말 성의 깨야 돼 온 마음으로 4 으 으 몇번 하다 말면 안 돼 그럼요 으 으 서방 님 어 밤 기도 오늘부터 나 혼자 하기로 했어요 그러셨어요 꿇어 앉아서 소리 내서 할까요 누워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마음으로 해주세요 아내도 상관없고 어머님 유언 이시니까 이제 결혼 했잖아 무사히 잘 크기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 남기신거지 얼른 누워 자자 옷 갈아입어야죠 아 그냥 편하게 벗고 자 내가 벗겨 줄게 아 거짓말 아니야 한 번만 벗고 잡아 무지 편해 건강에도 엄청 좋대 됐거든요 피부도 호흡해야 돼 으 으 으 말린 거 아니야 뭘 말려 결혼 했으니 와이프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어째 진짜 같이 가노 작전에 말려든 거 같고 어제 한거 못 봤어 일단 맡겨봐 으 으 으